네, 출발 증시 현황 오늘은 김민수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로 잡으신 건 이제 12월 들어서 중반도 넘기고 있고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거래일수로도 이제 열흘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들어서의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12월 들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에 11월과는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분위기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네, 시장 분위기와 함께 수급이 얘기 들기 전에 잠깐 리뷰부터 살짝 해보게 되면요. 저희가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음식료 쪽인데 음식료 쪽에 관심 중 풀부원, 현대그린푸드 잘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건자제 할 때 어제는 페인트주들도 급등하죠. 그래서 저희는 강남 제비를 스코입니다. 이걸 좋아했었는데 이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그만큼 트렌드에 잘 맞춰가는 키움 이슈 타입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할게요.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수급 동향들 12월 중반이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살 더 먹는 슬픈 계절이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일단 수급 관련된 동향을 볼 때 가장 먼저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와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라고 살짝 체크해봤더니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코스피고요. 그리고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코스닥인데 미국의 S&P500보다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마 이 갭을 혹시나 보시는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넘쳐나는 유동성과 함께 그에 따른 변화를 그대로 가져가는 쪽이 시장의 주도권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바꾸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도 지수에 나타나고 종목들에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파이팅입니다. 계속 이런 흐름들 쪽에서 시장의 변화를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투자자별 매매 추이를 봤었을 때 지금 중반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지수의 흐름들이 검은색인데 개인이 주도를 했다는 게 코스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를 유관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아쉽습니다. 약간 12월 초반대 정도까지는 지수를 끌다가 지금은 오히려 약간 소외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힘이 좀 약해 있구나라는 쪽인데 그런 측면 쪽에서 앞으로 또 환율과 같이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좀 아쉬운 측면들이 나온다는 쪽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개인 주도와 지수의 흐름들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차이는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그나마 종목들을 좀 사보겠다는 측면들이 높고요. 그만큼 중소용주 쪽과의 괴리감이 좀 높다 보니까 그를 이용하겠다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목을 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아직 그렇게 큰 면은 없고 기관도 어떻게 보면 전혀 관심이 없고 하는 상황 쪽에서 여전히 시장의 주도 쪽은 개인 쪽과 외국인 쪽으로 살짝 기울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기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패닉 바이 있죠. 이쪽이 아마 기관 쪽에서 물량도 적고 그리고 또 어떤 지수는 조정받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 사야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를 오히려 지금은 12월 말부터 1월까지 여지는 1월 효과의 주역이 빠르게 또 주식을 편입하는 기관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별로 기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 파이팅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매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역시 증시 주변 자금 쪽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증시 주변 자금,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은 너무 꽉 차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쪽 동향을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지금 주변 자금 동향을 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지수와 신용 잔고는 거의 유사하게 고점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도 솔직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구조 때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충분히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매수세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20조 이상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도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쪽인데 어떻게 지금 신용을 끌어다 쓴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공유할 수 있는 한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더 확중시키지 않는 이상은 줄래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이 다 막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한 60조 원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아니면 흔들린다 이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 그렇게 크게 위축되는 측면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중 잔고가 꽉 차서 이걸 가지고 부담이 돼서 시장이 밀리겠다라고 보기에도 아직은 그럴 시도가 좀 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이나 아니면 고점에서 흔들릴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요인 정도로 체크를 하시되 아직까지 시장의 큰 압박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이시고 있습니다. 자 그 기관 쪽에 여지가 있다면 좀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11월장 워낙 외국인이 끌어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쪽도 체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서는 이제 누적으로 순 매도 전환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에 환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건이 어떤지 좀 볼까요? 네 환율을 볼 때 또 달러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또 fmc회의 결과가 나오고 하는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달러화가 약세로 또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달러화가 반등할까 말까 하고 좀 약간 멈칫멈칫했다가 실패했죠. 반등 실패하고 다시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는 흐름들로 봤었을 때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졌을 때 중요한 변화 중에는 달러화 인덱스가 90대를 깨고 내려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또 최근에 못 보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또 달러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어떤 쪽으로 가져가느냐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서 그러면 또 돈을 푼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의 어떤 하락세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촉발시키는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쪽도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계속 강세로 가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 지표들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계속 좋은 쪽으로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경기와 관련된 중국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강세 기조가 이어봤을 때 국내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이를 맞춰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단계적으로 좀 급하게 워낙 강세가 보인 측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 어떤 기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업종별로 매매한 것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IT 쪽은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업종별 동향도 한번 좀 보죠. 네. 그래서 업종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15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쪽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매매하는 쪽을 먼저 체크를 했을 때는 가장 많은 사는 쪽이 전기전자입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그의 빈자리를 전기전자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 SK하인이겠죠. 이쪽에 대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삽니다. 개인들 쪽에서는 배당까지 또 특별 배당 1,000원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가격 대비해서 더 배당률을 노린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돋보이는 상황들로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화학 쪽 운수장비, 금융업 쪽 특히 금융주는 또 배당을 노리는 쪽이 아닐까 싶은데 배당 관련된 쪽의 금융주 투자는 살짝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정부가 좀 배당을 줄이라는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률이 생각보다 덜 나올 수는 있다는 쪽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외국인들 쪽에서는 화학 쪽 매수가 돋보이면서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대한 시각 또 화학 개업종 특히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누린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관은 건설주 많이 삽니다. 거기다가 의약품 쪽 많이 사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약간 업종별로 차이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을 좀 보죠. 외국인은 화학 업종에 단연 돋보이는 돋보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잡히나요? 외국인들 숙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이제 IT 쪽 일관된 모습들 쪽에서 12월 달 들어서는 그래도 여전히 LG와 삼성 SDI 2차 전지는 앞으로 대세다라는 쪽에서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게다가 LG전자가 매수가 되는 게 눈에 띕니다. 아마 4분기는 좀 추측해도 내년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 LG전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대 이제 안착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앞에 LG디스플레이도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패널 가격에 대한 변화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좀 코로나19로 피해를 벗던 아모레퍼시픽도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쪽에 원익 IPS를 좀 제외를 하고는 일단 대부분의 또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카페24와 함께 실리콘, 웍스까지도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그 중에서 외국인 숲에서 한 종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살펴봐야 될 종목들 쪽에서는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의류업도 변화 중에 하나로 나올 걸로 보이지고 있고요. 그 밖의 한솔케미칼이라든가 서울반도체, ENF테크놀로지, 특히 한솔케미칼이나 ENF테크놀로지의 매수세는 아무래도 산업 소재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아마 조만간 또 엔터 쪽으로는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정체된 쪽으로 소외된 쪽으로 매수자가 들어오게 되면 JYP 엔터 같은 엔터주들은 또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미니 LED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서울반도체 쪽도 추세에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빈자리에 기관하고 개인이 들어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방향성이 별로 없으니까 기관 투자자들 밴배 동향은 어떤 종목들로 집중되어 있나요? 네. 일단 기관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하는 심풍 제약은 논외로하겠습니다. 이쪽은 잘 모르겠고요. 그와 함께 지금 동영상들을 보게 되면 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이나 SK 특히 SK도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CMO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회사가 최근에 해외의 어떤 CMO 기업들을 세 개나 인수를 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국내 대표하는 CMO 업체로 SK도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의 종목들 보게 되면 건설주를 대부분 많이 샀습니다. 5대 건설사를 많이 샀다는 쪽에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동영을 봤었을 때도 일단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 장비 소재 쪽도 같이 눈에 띈다는 점도 눈에 확인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엔터주 쪽에서는 코스닥에서 YG 엔터를 산다라는 쪽도 기관의 동향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함께 최근에 또 일진 모터리얼즈 설비 투자를 늘려가면서 어제 또 LNF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그런 비슷한 효과가 일진 모터리얼즈에서 나온다. 상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또 1EQNC 같은 경우도 기관 매수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2차전지 쪽의 장비 쪽의 회사들 PNT나 신흥 SEC 쪽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하는 쪽에서 아마 다음 변화들은 이쪽에서도 충분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기관의 동향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메디어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종목들 이제 12월 절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 한번 쭉 추려봤고요.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치판매 수수료 영원